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미 와고있어 자리, 왔쟤? 복아 복이 어디나? 띨띠이 어디서 갔어?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띨띠이 얼굴 좀 보셔서 얼굴이 이제 아아 아야 지금 이름이 애들이 산이 크리미 응 산이 크리미 사이좋게 잘 먹네 담? 아이고 담이 왔다 다 먹었네 이제 없네 없어 다 먹었죠? 안 좋은 다리가 끈들끈들하네 왜 뺏어 먹어 아유 왜 이끌어 우리 아빠 아들 같애 이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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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어디 또 있나? 고개도 빼고 보는 거 봐라 저기 절단된 날에도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들어 이거 안쓰러 너무 예뻐졌다 열심히 먹고 있어 열심히 먹고 있어 아 그래요? 다행이다 밥 먹었죠? 여긴 있네 여기 언니 꺼 언니 꺼서 먹어 언니 꺼서 먹을 거야 언니 꺼서 먹을까? 언니 꺼서 먹을까? 언니 꺼서 먹을까? 언니 꺼서 먹을까? 언니 꺼서 먹어 이거 놀아 표정은... 맞아 귀찮은 표정이지 목 나가게 해서 불만 가득한 표정 눈물이 나 비가 많아 표정은... 소중한 표정 그 주인공 추정은? 표정은? 이렇게 oregano 혜성불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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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량이 있다가 오진인지 엿인지 그 다음에 엑소에 찍으려고 엑소에 찍으니까 없어졌더라고 종량이 있었다고요? 아이고 무서워 지금 계속 병원치료받는 애겠네요 잡힐 때마다 가서 엑소 항생제도 맞고 다 먹었죠? 아이고 나 살려라 도망가 가보 맛있어 축복이 몇 살이죠? 축복이는 4살 봄백도 이길이네 어릴때마다 좀 오래 살겠다 봄백도 이길이네 카메라 한 번 봐주고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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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다네 도망가게 손으로 안 먹다네 손으로 먹다네 수거 안 먹어? 엄마 엄마? 엄마 엄마는 이렇게 먹어야지 엄마 엄마가 먹으려고 노력하면 부끄리 퐴 어, 그냥 한낮 갑자기 만들게? 놀랬어요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